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완전 그지같은 시공창에서 해탈을 하여 연꽃을 피우고 탈출해버린 그런 붓다 쓴이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지금 당장 결혼하자는 남친에게 아 그래 너 돈 얼마 있냐? 이렇게 물었더니 어? 돈? 나 하나도 없는데? 헤헤헤헤 아니 이 새끼가 쳐돌았나 꺼져잇! 원지 결혼작은 빵원이면서 결혼하자는 남자친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만약에 이제 1년 된 남친이 자꾸만 결혼을 하자고 해서 일단은 그래요. 서로의 경제 사정을 먼저 오픈했는데요. 이 도론 자식이 말하는 걸 듣고 진짜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글 써봅니다. 아 참고로 저희 두 사람은 동갑이에요. 일단 저는 3천만원짜리 SUV 차량을 보유중이며 할부 없어요. 모아둔 돈 1억! 이거는 뭐 예금, 퇴직금, 아파트 보증금 등등등 다 모아서 1억이에요. 그리고 솔직히 저희 부모님이 그렇게 넉넉한 상황은 아니라서 제 결혼에 딱히 지원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아마도요. 그리고 연봉은 4천에서 4천5백 왔다갔다 하는데 인센티브 때문에 살짝 그런게 있어요. 그리고 15평 임대아파트에서 저 혼자 가전 다 채워가지고 살고 있죠. 침대랑 세탁기, 에어컨, 냉장고, TV, 기타 등등등 이거 다 채우니까 거의 천만원 정도 들어가더라고. 그리고 남친은 자기 아버지가 뽑아준 SUV 한 대 가지고 있고요. 음식점을 오픈 예정입니다. 모은 돈 5천만원에 아버지 찬스로 결혼할 때 최소 1억 5천은 지원해 주겠지. 이렇게 지원자 망상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5천의 가게에 들어갔고 아버지도 도와준 겁니다. 그리고 그거와 별개로 결혼을 할 때 1억 5천 주겠지. 라고 자기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잘은 몰라도 얘네 아버지가 돈을 잘 버는 것 같긴 해요. 근데 그게 뭐 지 돈도 아니고 또 준다는 보장도 없고 거기다 설사 준다 하더라도 지원인 만큼 반드시 갚아야 하는 거거든요. 참고로 가게 오픈 비용도 갚아야 됩니다. 근데 또 이게 가게 오픈했다고 얼마나 장사가 잘 됐지 아무도 모르는 거고. 무엇보다 나랑 결혼할 자금도 모아야 하는데 이래가지고 어이가 없는 거야. 대체 언제 돈 모아서 결혼할 거냐? 이렇게 물었더니 어허? 내년에 하면 되지 뭐. 이게 미쳤나 싶어가지고 야 돈이 어딨는데? 이렇게 다시 물었더니 대답은 안 하고요. 그냥 딱 이런 표정을 해요. 순간 여기서 이상한 아니 그지 같은 느낌이 딱 들더라고. 그래서 야 너 뭐냐? 혹시 설마 일단 내 돈으로 결혼하고 내 집에 들어와서 살겠다는 건 아니겠지? 설마 그런 거야? 이러니까 이 자식이 처음엔 대답을 못하다가 아니 일단 우리가 결혼한다 그러면 우리 아빠가 지원한다니까? 아마도? 이래요. 야 그거 확실하냐? 그럼 지금 당장 내가 번호 앞에서 전화해서 여쭤봐. 그래야 뭐 계획을 짜야 하든 뭘 하든 할 거 아니야. 이러니까 막 지원자 웅얼웅얼 하다가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합니다. 어? 그건 나중에 집에 가서 물어볼게. 이런 식으로. 근데 확실해. 아니 우리가 어린 아이도 아니고 서른이 훌쩍 남았는데 거기다 결혼이 뭡니까? 애들은 소꿉장난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자식은 그렇게 아는 것 같아. 아무 대책도 계획도 없이 냅다 지르는 거 보니까 야 내가 고작 이딴 거를 남친이라고 만나왔나 싶은 그런 게 그지같은 현타같다 오더라고요 이때. 아니 막말로. 아빠가 뭐 해주면 또 몰라. 어? 근데 그게 아니거든. 어이가 없어.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저는 남친 아버지도 별로예요. 이래서 더 못 믿겠어. 저번에 저랑 같이 밥을 먹는데 대뜸 나는 음 며느리하고 단 둘이서 데이트도 하고 쇼핑을 하는 게 내 로망이다. 이런 소리를 아무렇지 않게 하더라고. 진짜 당황했죠. 그리고 자기 아들이 가게를 오픈하면 매일매일 퇴근 후에 달려와서 옆에 달라붙어 열심히 도우라고 하는데 당신 아들을 못 믿겠대요. 그지같다고. 그러면서 자리를 잡을 때까지 좋으라고 합니다. 물론 공짜로 말이죠. 왜? 결혼하면 어차피 다 니거 아니냐? 이런 논리로 말이죠. 이게 말이 돼요? 그렇죠. 당연히 어림없는 소리고 어머 아버님 그건 안돼요. 못해요. 싫어요. 아니 나도 일을 하는 사람이고 어? 막말로 돈을 주면 또 몰라. 돈도 안 주는데 그걸 왜 내가 오해해? 왜 나한테 하라는 거야? 그리고 남친은 자기 아버지 말에 아예 대꾸도 못해요. 그냥 중간 역할은 일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성격입니다. 뭐 어쩌면 제가 지금 너무 예민해서 그렇게 보이는 걸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당장의 제 눈엔 그렇게 보여요. 그게 보여. 그지같은 게. 시궁창이야. 어쨌든 결론적으로 저는 결혼 자금으로 1억 이상은 모았어요. 근데 남친은 따지고 보면 0원이죠. 아니 빚만 있는 거고 또 자기 아빠가 1억 5천을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물론 이것도 지 내피셜일 뿐이지만.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야 나는 내 돈 내고 결혼하는데 너는 뭐냐? 뭐가 있는데? 그리고 아버님 말하는 거 보면 계속 오라가라 오라가라 하실 거 같은데 너 그거 막아줄 수 있냐? 지금도 그래요. 그냥 가볍게 연애만 하는 건데도 얼굴보고 밥 먹자면 맨날 부릅니다. 아니 아직 결혼할지 안 할지 모르는 거지만 한 다히도 그래. 너랑 결혼하는 거지. 니네 아버님이랑 결혼하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물질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완벽한 준비가 되었을 때 나는 결혼할 거야. 라고 하니까 시이 우리 아빠는 그런 사람 아니야. 이진아. 진짜 와 한 대 팍 할 말이 없는 거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현타가 진짜 꽤 오지게 옵니다. 원래 이 글이요. 여러분 저 어쩌면 좋을까요? 이렇게 여쭤보려고 쓰는 고민글인데 쓰다보니까 답이 나오네요. 그냥 여기서 버리겠습니다. 그럼 다들 안녕히 계시고 답글 안 따셔도 돼요. 손가락 아프니까. 괜히 쓸데없이 시간 뺏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바이바이 댓글 1번 님 부탁하세요. 스스로 무지를 깨닫고 해탈해버리셨네. 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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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이. 2번 나는 또 남미새똥 멍청이라 생각해가지고 욕이나 해야겠다 하고 왔는데 어우 똑똑해. 아주 마음에 들어. 그래요. 계속 그렇게 하면 돼. 그럼 인생이 편할 거야. 3번 네 돈은 곧 내 돈. 뭐 말로는 100번도 더 만들어서 차리죠. 아니 가게가 뭐야. 그냥 빌딩도 세우지. 어? 아무런 계획도 없이 그저 지 아빠가 해주겠지. 라고 기대하는 인간. 이딴 놈을 뭘 믿고 결혼합니까? 아빠랑 결혼하냐? 잘 도망갔어요. 5번 그래봤자 끼리끼리지. 뭐? 퇴직금을 합해야 이러기라고? 솔직히 님도 노답이에요. 결혼 후 바로 전업하기로 협의된 거 아니라면 누가 그걸 재산으로 쳐줍니까? 거기다 뭐 본인이 모은 것도 아니고 회사에서 따박따박 넣어준 돈이구만. 그거 니 거 아니잖아. 네 됐으니? 이거요. 퇴직연금이라서 집 살 때 뺄 수 있어요. 2번 뭐? 끼리끼리. 지금 장난하니? 그래도 1억이 있는 사람이랑 돈 1원도 없는 게 같냐고. 뭔 말 같쪄린 개소리를 하고 자빠졌어. 너 뭐야? 남친이냐? 6번 헐 이거 뭐야? 누가 내 얘기를 쓴 줄 알았네. 쓰니 저랑 상황이 완전 똑같네요. 아니 좀 더 나으시려나? 사실 저도 대기업 다니는 중이고 1억 조금 넘게 모았어요. 그리고 남친은 가게를 하곤 있는데 장사가 너무 안 돼. 그래서 그냥 내놓은 상태죠. 뭐 보증금이 조금 있긴 하지만 3천이 채 안됩니다. 근데 여기서 더 대박인 건 제 남친 은행비까지 있어요. 하하하하 쓰면서 현타가 오네요. 어쩌면 좋을까? 내 댓글 그래도 쓰니는 해탈을 했잖아. 그런 반면에 님은 아직 불쌍한 중생이죠. 그러니까 두 사람은 절대 똑같을 수가 없어요. 얼른 해탈이나 하세요. 7번 그래 지금 당장 헤어지고 다른 남자 찾으세요. 8번 여태까지 키워온 본인 자식도 못 믿어가지고 생판남이 쓰니한테 퇴근하고 가게에 와서 봐주라고 말하는 걸 보면은 본인 자식 덜 떨어졌다는 걸 자기 스스로도 알고 너무나 잘 아니까 그래서 쓰니한테 떠넘기려고 하는 거네 어? 그리고 가게 돈을 이미 지원한 상황인 만큼 결혼 비용까지 지원 이거는 절대 안 해줄 것 같아요. 만약 해준다 해도 그래 그냥 해주는 게 아니고 그걸로 온갖 그지같은 생색이랑 생색은 다 낼 거고 맨날 툭하면 뭐하자 뭐하자 징깅거리고 그거 안 해주면 그 돈 내가 당장 회수한다 내놔 이렇게 협박하고 소리치겠지. 특히 제일 무서운 거 만약 저 가게 망하면 그때는 쓰니 돈으로 하자고 난리칠게 100%야. 얼른 태워. 9번 일단 다른 건 둘째치고 뭐라고? 며느리에 대한 로망이 있다고 여기서 무조건 걸러야 됩니다. 진짜 R 될 수도 있어요. 지 기준에 뭐라도 안 맞는 게 있으면 개 난리치고 그리고 돈으로 자기 자식을 숨도 못이게 옥지어서라도 그 로망을 실현시키려고 할 겁니다. 내가 봤어요 이런 걸. 10번 설마 이러고도 계속 그 남자 만나는 건 아니겠죠? 만약 그렇다면 님도 그냥 끼리끼리 되는 거야. 시공창에 들어가는 거지. 남미세. 오케이. 11번 아우 깨귀같은 놈 찌질하게 여친 돈으로 생활하면서 지는 인생을 그냥 통째로 날로 먹으려 하다가 들켜가지고 장신 못 차려서 어버버버 하는 거 진짜 웃긴다. 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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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이. 이거는 좋은 의미의 답장너 같은데요. 보통 답장너는 거지같은 얘기를 하면서 내 말이 맞다 이렇게 말해줘 이렇게 하는 건데 이 쓴이도 그런 건 있어요. 글을 쓰기 전부터 이미 마음을 굳힌 것 같습니다. 근데 쓰다 보니까 더 현타가 와가지고 깨달아버린 거지. 좋은 의미의 답장너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